52번 표준화 맞춤법이 모두 옳은 것은 1번 사글새 맞나요? 예 미장이 맞아요? 예 기술자에는 미장이 그리고 아까 멋쟁이처럼 습관적인 행위에는 쟁이를 그 다음 귀고리 맞나요? 귀고리 맞나요? 예 귀고리 맞고요 또 뭐라고 해도 돼요? 귀걸이 대신 귀걸이가 더 넓은 의미 귀에 걸 수 있는 건 모두 귀고리고요 그리고 귀고리는 액세서리만 말하는 거죠 귀고리는 액세서리만 말합니다 다음에 비율 맞나요? 예 앞에 모음이 오거나 니은 받침일 때에는 열 율로 따라서 비율이고 백분율이죠 이렇게 니은 받침이 오거나 비율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면 율를 적고 그러나 그 외에 받침일 때는 성공률하고 율로 적어야죠 합격률하고 율로 적습니다 어떤 경우에 율로 적는다고요? 니은 받침이 오거나 모음으로 끝날 때 율로 적습니다 자 그 다음 믿없다 맞나요? 예 믿없다 하면 믿다의 전미사 어미와서 믿없다 즉 믿다의 전미사 어미와서 믿없다 즉 뜻도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이죠? 믿없다 맞고 뚝배기 맞나요? 예 뚝배기는 베기를 적고 곱배기는 빼기를 적고 곱배기는 빼기라고 쓰고 뚝배기는 베기를 쓰죠 그렇죠? 정답은 1번 왜? 뭐가 이상해? 뚝배기 할 때 베기고 발음은 빼기라고 나더라도 뚝배기 할 땐 베기고 지금 베기라고 안 써있어? 써있죠? 어? 응 뚝배기 할 땐 베기고 곱배기 할 때는 소리 나는 대로 뭐야? 빼기고 곱배기 할 땐 빼기고 그래서 1번은 모두 맞겠죠? 2번 숫염소 맞아요? 예 오뚝이 맞아요? 예 근데 풋나기가 아니라 뭐예요? 풋내기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는 내기죠 자 갑자기 맞아요? 예 발음은 갑자기하고 짜로 나더라도 표기는 자로 다음 구름량 맞아요? 틀렸죠? 틀렸죠? 그렇죠? 구름량이 아니라 뭐야? 양이지 이렇게 고유어나 아 나중에 야 하지 말고 구름량 고유어가 오거나 이렇게 고유어가 오거나 시험지 들고 나와서 다 끝나고 나와서 아 이러고 뛰어다니지 말고 시험장 안에서 정확히 해야지 구름량 이렇게 고유어가 오거나 아니면 알칼리양 이렇게 외래어가 오면 외래어가 오면 양이라고 적고 언제 량이라고 적어? 언제? 한자어가 오면 생산량하고 이건 공식이잖아 공식 생산량하고 량이라고 적고 우리 이런 공식에 따라서 고유어나 외래어가 올 때와 한자가 올 때 달라지는 것도 뭐 있어? 응? 란이 있지 란이 있지 란이 있지 어린이 난이고 그죠? 어린이 난이고 그리고 외래어 가십 가십 난이고 가십 난이고 그러나 학습 학습 란이 되는 거죠 발음은 학습 난하고 난으로는 하지만 이렇게 한자일 때는 난을 쓰고 고유어나 외래어일 때는 난을 적는 거야 이건 공식이죠 이 세 개는 공식이야 이 세 개는 공식처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기억하라고 몇 번을 말했냐 그죠? 기억하면 됩니다 제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부리나케 맞나요? 예 부리나케 서두른다는 의미로 다음 3번 덧조고리 맞나요? 예 가정난 맞나요? 예 가정이 한자 오니까 가정난이 무슨 뜻이야? 학교에서 주는 뭐? 그래 학교에서 무슨 통지표 주면서 거기 엄마 사인 받아오라고 가정난 그게 가정난이야 맞아 그게 가정난 또는 신문이나 이런 데 그죠? 섹션별로 나눠져 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면 그게 가정난 지면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가정난 맞아 통지표에 이렇게 엄마 사인 받아오라 요새도 있나 근데? 학부모들 사인 받아오라고 하는 거 요새도 있나요? 몰라? 다 통지표는 없애버리니? 다 통지표는 없애버리니? 요새는 없을 거야 왜냐하면 그런 거 그런 거 받아서 다시 가져보라 아마 이런 건 요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초점 맞나요? 틀렸죠? 뭐라고 써야 돼? 초점 발음은 초점이고 그럼 무슨 현상? 사위소리 현상인데 시험만 못 쓰는 거지 연우 맞나요? 예 품사가 아주 둘이 따라해라 아주 콤비를 이르라 하라가 연우 관용사지 관용사 연우 일 연우 사람 보통의 이런 뜻의 관용사야 알겠죠? 그 다음 상치 맞아요? 틀렸지 뭐야? 상추 너 자리가 불편하겠다 그치? 좌우에서 틀린 말만 하니까 자 그래서 상치가 아니라 뭐라고? 상추 다음에 이 맨 앞에 와 내가 보내 놓고 아주 미안하구나 상치가 아니라 뭐라고? 상추 호루라기 맞나요? 예 그 다음 4번 위층 맞아요? 틀렸죠? 시옷을 빼야죠 위층 왜 시옷을 빼죠? 뒤에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오면 사위시옷을 쓸 수 없다 잇 읍리다 이제 이런 말 없다고 읍리다 없다고 뭐야? 습니다 있습니다 하고 습니다만 돼 읍리다는 없어졌어 먹읍리다 안 돼 뭐라고? 먹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읍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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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를 둘 다 쓴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바뀐 거죠 알겠어요? 따라서 먹읍리다가 아니라 뭐야? 먹습니다 잇 읍리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습니다 모두 습니다 자 주책이다 주책이다 원래 틀렸는데 추가됐어요 올바른 표기입니다 이제는 주책 없다 주책이다 둘 다 맞습니다 주책 없다 주책이다 둘 다 맞습니다 원래는 주책 없다만 맞고 주책이다는 틀린 거였는데 추가됐죠? 표준어가 추가돼서 주책이다 맞습니다 닐닐이 맞나요? 닐닐이 맞아요? 맞죠? 즉 ㄹ ㄹ ㄹ 닐닐이 그 다음 늠름하게 맞나요? 예 첫 소리만 늠으로 적고 두 번째는 두음법 쪽에 따라 첫 소리만 늠으로 적고 뒤에는 늠으로 적죠? 늠름하다 반지 꼬리 맞나요? 말로 먼저 하지 말고 생각이라는 걸 먼저 하고 말을 해 자 반지 꼬리 맞아요? 틀렸죠? 바느질 꼬리가 만나서 받침에 뭐 써야 돼? 어? 디귿 디귿 이게 초딩 학교도 아니고 디귿 반지 꼬리 디귿을 써야지 자 52번에 그럼 모두 맞는 거 몇 번? 1번 53번 표준어가 하는 거 서울 내기 맞아요? 맞죠? 서울에서 나고 자라는 서울 내기 시골에서 나고 자라면 시골 내기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는 내기로 적습니다 깍쟁이 맞아요? 그렇죠? 습관적인 행위니까 깍쟁이 냄비 맞나요? 예 아지랭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지랭이 자 다음 페이지에 바로 있죠? 연습 문제 이제 형태소로 갑니다 뭐 음운론이나 발음이 완벽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이제 형태론으로 갑니다 음운론에 관한 거 우리 학습한 문제들 또 발음들 오늘 가서 다시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재의 문제는 어문규정 문제와 문법 문제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풀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것저것이 함께 섞여있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제 시험은 여러분들이 아는 순서대로 안 내요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 편견 같지 말고 연습하시도록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어느 정도라 이렇게 공부하면서 반복해야 완전히 자기 것이 되겠어요 얼마나 봐야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요 선생님이 이렇게 안 풀어주면 이 책에 있는 문제 한 번도 안 보고 가요 있습니까 그리고 같이 이렇게 풀어줘도 같이 풀 때 뿐이지 또 스스로 푸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완벽히 자기 것이 되려면 최소한 다섯 여섯 번은 봐야 돼요 5, 6회 정도만 그러면 충분히 합격해요 뭐 열 번까지도 쓰면 바라지 않아 최소한 다섯 여섯 번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의 문제집 풀면요 금방 또 다른 문제집은 뭐가 없나요 또 다른 건 뭐가 없나요 그건 돈만 쓰는 거예요 같은 걸 반복해서 알겠어요 그리고 문제집에 뭘 표시해 놨기 때문에 다시 보면 문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는 문제는 문제 풀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론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뭐가 적혀 있어도 또 한 번 보고 알겠어요 그러면서 반복하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문제 푸는 요령을 키우고 이러기 위해 같은 문제를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이거는 모의고사용으로 20회 분식 그렇죠? 모의고사용으로 그걸 연습할 때 연습장에다가 막 답 써서 풀고 그다음 맞춰보고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이런 단원별 문제는 다시 싹 지우고 다시 풀어보는 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이론을 익혀야 되니까 자꾸만 뭔가를 써놓은 거 눈으로 다시 한 번 보고 알겠어요? 뭐 수가 들어가는데 거센 소리 나는 거 9개다 다시 한 번 써놓은 거 읽고 수시 들어가는 거 3개 다시 한 번 읽고 사잇소리지만 둘 다 한자 오면은 시험 못 쓴다 다시 한 번 보고 그 해설이나 이런 걸 다시 보라는 겁니다 이론을 위한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섯 여섯 번 이 문제를 보세요라는 건 다섯 여섯 번 풀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최소한 다섯 여섯 번을 반복하는 얘기고 같은 문제를 두 번 세 번 푸는 건 의미 없습니다 딱 두 번 풀면 되죠 한 번 풀었다가 나중에 또 한 번 풀고 알겠어요? 절대 같은 문제 다섯 번 여섯 번 풀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건 필요 없는 짓이지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인 학습으로서 이 문제는 다섯 여섯 번 검토하고 반복해라 이 뜻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12월까지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문제를 내가 얼마나 답을 잘 맞히느냐 이걸 신경 쓸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요 그리고 연습하는 건 시험 보기 한 두 달 전이면 충분해요 그렇습니까? 자 이제 형태소 봅시다 자 1번 문제 제 10조 다음 형태소의 성격을 옳게 지적한 거 1번 형태소는 최소의 자립형식이다 틀렸지 왜냐하면 형태소 안에는 모두 들어있어 자립형태소의 반대가 뭐예요? 이 사람들 봐라 자립형태소의 반대가 왜 형식형태소야 뭐야? 의존형태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의 자립형식이 다 틀렸죠 이 최소의 자립은 뭐에 대한 설명이야? 단어에 대한 설명이야 단어는 최소의 자립형식이지 다만 조사는 예외죠 조사는 예외고 단어는 최소의 자립형식을 말해요 2번 형태소는 더 나눌 수 없는 언어의 궁극적 단위다 언어의 단위라고 그랬죠 언어에서 언어에서 더 나눌 수 없는 건 의문이죠 형태소가 아니지 왜냐하면 언어는 말과 글을 모두 포함하잖아 그러니까 언어의 가장 최소 단위는 의문이고 형태소는 문장의 가장 최소 단위야 문법의 가장 최소 단위 알겠죠? 3번 형태소는 최소의 유의적 단위다 유의가 무슨 말이야? 의미가 있는 즉 의미가 있는 최소의 단위다 정답은 몇 번? 3번 이때 의미가 있다는 건 실질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뭐야? 문법적 의미를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최소의 의미 있는 단위는 단어 아닙니까? 그때 네가 말하는 의미는 실질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형태소에서의 의미는 뭐까지 포함하는 거야? 문법적인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거지 그래서 최소의 유의적 단위라고 하는 거야 4번 형태소는 단어를 다르게 부른다 너나 그러지 알겠어요? 형태소와 단어는 다르지 질문 형태소가 큰 단위야? 단어가 큰 단위야? 단어가 그래서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를 이루는 겁니다 자, 칩 한번 봐요 우리가 언어라고 하면 이 언어에는 말, 음성 언어와 글, 문자 언어를 포함하죠 그래서 문법에서 이 말에 관한 것을 학습하는 것을 음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운론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음운이고 이것보다 큰 게 뭐예요? 음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가 음운이고 이 음운은 뭐와 뭐를 포함하는 거야? 음소와 운소를 그리고 이것이 모여서 이뤄내는 소리의 덩어리를 뭐라고 그래? 음절이라고 해 여기까지를 우리가 음운론 음운론 문법에서 음운론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형태소는 이제부터는 글에 관한 거야 글에 관한 거 이제 소리에 관한 것은 끝났고 이제 글에 관한 거라고 이 글에 관한 것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라고? 그게 형태소고 이 형태소가 모여서 뭘 이루지? 형태소가 모여서 뭘 이루지? 단어를 이루고 이 단어들이 모여서 뭘 이루지? 어절을 이루고 이 어절이 모여서 뭘 이루지? 어? 문장을 이루어 그리고 이 문장들이 모여서 뭘 이루지? 이야기를 이루는 거야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담화 영어로는 텍스트라고 부르는 거야 또 뭐라고 그러니? 영어로 어? 스토리? 그래 스토리라고 해라 자 텍스트라고 아 이야기의 영어 스토리? 어? 왜 플롯이라고 그러지? 자 그래서 반화 즉 텍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형태소부터 단어까지를 살펴보는 게 문법적으로 뭐야? 이걸 무슨 논이라고 그래? 이걸 형태론이라고 하는 거고 이 어조부터 문장까지 살펴보는 걸 이걸 뭐라고 그래? 문장론이라고 해 그래서 문장 성분이 뭐냐 문장의 종류는 뭐냐 문장론이야 문장론이야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건 뭐라고 불러? 의미론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형태론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꽃이 피었다 꽃이 피었다 저걸 문법 단위로 뭐라고 불러? 꽃이 피었다 저걸 문법 단위로 뭐라고 불러? 문장 다음 저 문장을 이루고 있는 꽃이 피었다 이 두 개를 뭐라고 불러? 이 두 개를 뭐라고 불러? 어졸 어졸 어졸이라고 부르지 지금 영어시가 안 아니야 알겠어요? 어졸이라고 부르지 그 다음 이제 이 어졸을 이루고 있는 꽃과 이와 피었다 이걸 뭐라고 불러? 단어 그러니까 단어의 개수는 어졸에 뭘 더하면 된다? 조사의 수를 더하면 된다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됐지? 그 다음 이제 이거보다 더 작은 단위가 바로 형태소인데 이미 의미상으로는 세 개를 구별했단 말이야 그럼 결국 형태소의 관건은 뭐냐 합성어나 파성어가 있을 때 그걸 쪼개는 거고 그리고 이런 서술어가 있을 때 뭐하므로 쪼개는 거예요? 어간과 어미로 쪼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알아야 되는 문법 용어 조사 어미 어간 접사 어근 체언 자,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하는데 계속 등장하는 용어가 이 여섯 개야 이 여섯 개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혼자서도 문법 책을 읽을 수가 있어 그리고 물론 선생님이 설명할 때 다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러나 이 여섯 개에 대해서 분명한 구별이 안 되면 계속 뭔 소리인가 뭔 소리인가 그럼 뛰어다니면서 뭐라고 그래? 문법은 어려워 문법은 어려워 그럼 네가 독해는 쉬우니? 계속 그럼 뭐 한자는 쉬워? 그럼 뭐 문학문제는 잘 푸나? 뭐 그렇다고 국사는 잘하나? 사실은 모든 공부가 다 힘든 거야 그렇지만 이 국어 문법에 있어 가장 포인트는 이 여섯 개의 단어예요 이게 뭔지만 내가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으면 문법은 반은 안 하든 거예요 이 조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어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내에서 주로 어떤 단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건 거의 문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형식 형태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조사인데 이 조사는 주로 명사 뒤에 붙어요 그 명사 종류를 뭐라고 불러요? 체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체언이라는 말은 주로 조사를 설명할 때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체언 뒤에 조사가 붙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체언은 뭐가 되는 거야? 꽃이 되고 조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가 되는 거예요 다음 이 어간 어미는 오로지 용언이 나올 때만 분석하는 단위야 다른 단어에는 이 어간 어미라는 말을 쓸 일이 전혀 없어 이 어간 어미라는 말은 오직 그 단어가 뭐일 때? 용언일 때 자 체언 말고 이제 용언이라는 말이 등장했어 용언은 뭘 가리키는 거야? 동사와 형용사를 가리키는 거야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는 반드시 모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다 동사와 형용사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용언 그 용언은 반드시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다?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다 어간 하나로 이루어진 용언은 있다 없다? 어간 하나로 이루어진 용언은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어미만으로 이루어진 용언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어간 어미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 그래서 이 둘을 무슨 형태소라고 그래? 의존 형태소라고 하는 거야 여보세요? 반드시 어간은 어미가 있어야 되고 어미는 어간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어서 가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여기서 용언은 뭐야? 가지 그런데 이 가는 방금 선생님이 용언은 반드시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때 가는 가다라는 말에 어간 가만 보이네 그러면 이건 가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이 가라는 어간에 어미 뭐가 들어간 거라고? 아가 들어간 거라고 왜냐하면 절대 어간 혼자 써 있지 않다고 만약에 그게 형태상 써 있다면 그건 그 안에 뭐야? 생략되어 있는 거지 여보세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예 깜깜한데 불을 켜 어서 불을 켜 그럼 이때의 켜는 켜는 형태소를 분석하면 반드시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불을 켜다라는 말은 없다고? 불을 켜다라는 말은 없어? 기본형은 뭐야? 불을 켜다야 켜다야 키다 아니야 불을 켜다는 너만 쓰는 말이야 불을 켜다는 없어 그럼 뭐라고? 켜다야 그럼 어떻게 이루어진 말이야? 켜라는 말에 그렇지 어가 온 거야 그러니까 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야? 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야? 왜 축약이니? 왜 축약? 여하고 어하고 만나서 여만 남았는데 왜 축약이야? 뭐가 일어난 거야? 탈락이 일어난 거지 이게 어렵나? 켜하고 어가 만났는데 켜만 남았는데 왜 축약이야? 둘 중에 하나만 남았는데 탈락이지 즉 탈락이 일어났다고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 가에서도 절대 가다야 가 혼자 못 온다고 그러니까 가와 아가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 가에도 응원현상 뭐가 일어난 거야? 탈락이 일어난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어간어미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단어를 분석할 때만 쓰는 용어야 동사와 형용사 용언을 분석할 때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건 이런 피었다를 구별하면 어간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어미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피었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피었다라고 찾지 않고 뭐라고 찾죠? 피다라고 찾죠 그러면 그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불러 그 기본형에서 다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어미 그 앞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어간 그럼 피었다의 어간은 뭐야? 피었다의 어간은? 피었다의 어간은? 피라고 피 왜냐하면 피다를 찾을 거 아니야 피었다 찾으면 안 나와 피다를 찾아야지 그럼 어간은 피 그리고 어미는 뭐야? 두 개가 있지? 자 여기서 조심할 건 어미는 두 종류가 있어 뭐하고 뭐? 또 그거는 또 금방 알아가지고 뭐라고?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하고 또 어말 어미가 있다 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하고 어말 어미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말에서 선어말 어미는 주로 무슨 역할? 시제하고 높임 달랑 두 개 높임과 시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형태수 분석할 때 어미는 혹시 선어말 어미가 들어갔는지를 주의해야 하지 왜냐하면 선어말 어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어말 어미는 꼭 존재하지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어서 가할 때 가는 어간 가와 그리고 얘는 뭐라고 부르면 돼? 어말 어미 아 또 불을 켜할 때 켜는 형태수로 분석하면 어간 뭐야? 켜와 그리고 얘는 뭐라고 불러? 어말 어미 어 이렇게 부르면 되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간 어미라는 구별은 어떤 단어에서만 한다? 용언에서만 이거 잊지마 그다음 어근이라는 말이 자꾸만 어간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데 어근은요 어떤 경우에만 하냐면 파생어나 합성어를 구별할 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합성어나 파생어를 이루면 그 하나하나의 단어를 뭐라고 불러? 어근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단어가 되지 못하고 다른 말에 도와주기만 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 접사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말에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말을 뭐라고 불러? 파생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근 접사라는 말을 언제만 써? 파생어를 분석할 때만 쓰는 거야 다른 때에는 쓸 일이 없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피었다를 두고 피었다의 어근은 뭐냐 그러면 그 자식이 입을 아주 때려버려야 돼 알겠어요? 왜? 질문이 잘못된 거니까 파생어도 아닌데 뭐하러 어근을 물어봐 알겠어요? 어근과 접사라는 구별은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일 때만 묻는다고? 파생어일 때만 묻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물어보자 금값이 아주 훌쩍 치솟았다 금값이 연초보다 훨씬 치솟았다 자 이런 문장이라고 하자 그러면 치솟았다에서 치솟았다의 어근은 뭐냐 이렇게 부르면 치솟았다의 어근이 뭐냐라고 부르면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치솟았다의 어근이 뭐냐 이렇게 부르면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파생오니까 접두사 뭐야? 치 치가 소사 따에 왔잖아 그러면 어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치솟았다의 어근이 뭐냐 이렇게 부르면 왜 치솟이야? 얘가 접사라며 이 치가 접두사라고 금방 대답했잖아 접사라고 그치? 그러면 어근이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 소사 따 그러면 되지 얘가 어근이지 그죠? 이게 돼요? 솟다라고 대답 안 해도 돼요 솟다는 기본형이고요 그냥 솟았다라는 말에 접두사 치가 온 거지 어근의 앞에 오면 뭐라고 부른다고? 접두사 어근의 뒤에 오면 뭐라고 부른다고? 접두사 그러면 질문 치솟았다의 어간은 뭐예요? 치솟았다의 어간은 응? 치솟이 어간이 되는 거예요 치솟이 어간이 되는 거예요 어미는 앗과 다가온 거예요 알겠어요? 자 맨손 이 맨손에 이 맨손은 단일어예요? 파생어예요? 합성어예요? 파생어죠? 접두사가 뭐예요? 맨 즉 손이라는 말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맨손하고 파생어를 만들었어요 자 이 맨손에 어근은 뭐예요? 어근은 손이죠 접두사는 맨이고 자 이 맨손에 어간은 뭐예요? 맨손에 어간은 뭐예요? 잘못된 질문이죠 왜냐하면 용언이 아닌데 어간을 물을 필요가 없지 이해 됐어요? 이 맨손에서의 어근은 명사잖아요 손이라는 명사 아까 어간 어미를 물을 수 있었던 건 치솟았다의 어근이 솟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물을 수 있었던 거고 맨손에서는 어간 어미는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 됐어요?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자 형태에서 분석해 봐요 새 새 새 그리고 뭘 계속 빨아 뭐예요? 빨 어? 빨갛아야 빨갛아 어미 뭐가 온 거예요? 니은이 온 거지 빨간이 아니라 기본형이 빨갛아잖아 그러니까 빨갛아 어미 니은이 온 거지 이걸 정확히 해야 의문 변화도 찾아내죠 히읗이 탈락했지 그 다음 거짓말은? 거짓말은? 거짓과 그리고 뭐야? 말이지 더 무섭게 거짓하고 말리라고 하지 말고 거짓말은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지 거짓말은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죠 자 그러면 질문 새빨간 거짓말에서 어 그는 어 그는 새빨간 거짓말에서 어 그는 뭐야? 빨갛아 또 또 거짓 또 말 어근과 어근이 만나면 합성어 어근과 접사가 만나면 파생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근이라는 말은 단어라는 얘기야 그랬어요? 대신 왜 어근이라는 말을 쓰느냐 바로 접사라는 말과의 관계 그리고 이게 합성어를 이루느냐 파생어를 이루느냐 단어 형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 뿐이야 자 그럼 질문 새빨간 거짓말에서 어 미는 어 미는 어 미는 왜 없어? 여기 있잖아 너 같으면 가르치고 싶겠니? 어? 1분 전에 하고 물어봤는데 또 대답을 못하면? 어? 여기 있잖아 새빨간다는 말에 니은은 어미지 무조건 용어는 어간 어미로 나눠진다고 그럼 여기서 어간은 어? 어간은 새빨갓이 어간이지 새빨갓이 빨갛아는 어근이고 사전에서 찾으면 새빨갓아를 사전에서 찾으면 뭘 찾아야 돼? 어? 새빨갓아를 사전에서 찾으면 뭘 찾아야 되냐고 어? 새빨갓아를 찾아 빨갛아를 찾아 새빨갓아를 찾지 새빨갓아는 단어라고 빨갛아와 새빨갓아는 별개라고 그럼 새빨갓아를 찾았으니까 어간은 뭐가 되는 거야 새빨갓 여기까지가 어간이지 그럼 나머지 없는 니은은 뭐라고 부르면 돼? 어미라고 부르면 되지 자 그러면 어간은 자 이 자리에는 이 그릇에는 많이 들어갈 것이 없다 좀 문장이 이상하긴 한데 자 많이 들어갈 것이 없다 자 형태소를 나눠봐 시작 이 많이는 많다라는 말에 부사와 접미사 이가 와서 만과 이로 쪼개지죠 그죠? 자 들어가다를 형태소 분석하면 들어가다는 뭐하고 뭐가 만난 거야 들다와 가다가 만난 거야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돼? 들 어 가 리얼 겉과 이 그리고 뭐야? 업과 다 자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서 어 가는 몇 개야? 어 가는 몇 개야? 0개면 0개, 하나면 1개, 2개면 2개, 3개면 3개, 4개면 4개 어 가는 몇 개예요? 여기서 어 가는 몇 개냐? 자 어간이 몇 개냐 그러면 어떤 단어에만 주목하면 돼? 어? 여기서 어떤 단어에만 주목하면 돼? 그러니까 용언이니까 어떤 단어에만 주목하면 되냐고 어? 들어가다에만 주목하면 돼요? 또 어디에 주목해야 돼? 없다에 주목해야지 여기서만 어간을 찾으면 돼 나머지 용언이 아닌 거에는 어간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거든 저 만타에 많은 어간 아닙니까? 이건 지금 용언이 아니야 만타가 활용한 게 아니지 자 그러면 그러면 어 간은 몇 개냐고 어 간은 몇 개야? 자 들어가다가 들어가다가 들다와 가다라는 말이 맞나? 합성어야 그러면 들다도 동사고 가다도 동사야 그러면 당연히 이 들다는 왜 들과 어로 나눴어? 어간과 어미로 왜 갈은 뭐와 뭐로 나눴어? 어간 가와 어미 리을로 그러니까 어간 몇 개야? 두 개지 이해 돼요? 또 없다는 어간이 뭐야? 업 그러니까 총 어간의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세 개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장에서 어근의 개수는? 어근의 개수는? 어근의 개수는? 몇 개? 어? 어근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으면 어근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으면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실질 형태소로 찾으면 돼 그럼 먼저 어근은 뭐야? 많다 이는 전미사고 그 다음 들다 그리고 가다 들다와 가다가 만나서 합성어를 이뤘지 그렇지? 그리고는 더 없지? 왜? 파생어 합성어가 이 두 단어니까 없다는 왜 어근이라는 말을 안 쓰지? 어근이 하나고 접사가 있는 게 없는데 뭐하러 어근이라는 말을 써 알겠어요? 것이라는 말에 어근이라는 말을 쓸 이유도 없지 어근이라는 말은 파생어나 합성어를 이루었을 때만 쓴다고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만나면 뭐라고? 합성어고 어근과 접사가 만나면 뭐라고? 파생어라고 다음 시간에 2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형태소가 쉽게 풀릴 거야 지금 선생님이 질문한 건 대한민국 수험생의 80%가 제대로 대답 못해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뭐가 지식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지극히 평범할 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해 보고 용어를 명료하게 쓰라고 알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적으로 똑똑하냐라는 건 용어를 정확하게 쓰느냐지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용어를 그래서 문법 용어 중요한 6개 뭐라고? 체연 조사 또 어간 어미 또 어근 접사 한 번 더 중요한 짝이 되는 세 종류 뭐라고? 체연 조사 그리고 어간 어미 그리고 어근과 접사라는 용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체연과 조사는 바로 조사를 찾아내는데 많이 쓰는 문법 용어고요 그 다음 어간과 어미는 주로 용어를 분석할 때 쓰는 용어고요 어근과 접사는 파생어를 분석할 때 또는 합성어를 분석할 때 어근이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법 용어들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